원나라에서 제주도에 온 목자들의 정확한 용어는 목호입니다. 그래서 최영이 토벌하러 간 이 사건을 두고 목호의 난이라고 합니다. 목자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뜻이지요. 전편에서 말씀드렸듯 목자들의 근본은 원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제주도에 있는 몽골인이 난을 일으켰고 이를 고려군사들이 가서 토벌했다. 그래서 제주도를 완전히 고려의 땅으로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자들이 외구와 연합했다는 의혹을 제시하면서 토벌의 정당성을 더욱 부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을 정불했으므로 정당성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없는 제주 백성들, 다시 말해 죄없는 고려 백성들의 억울한 희생도 있었을 겁니다. 목호의 난을 1948년의 제주 4.3 사건에 비유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주도에 온 목자들의 수는 1,400명에서 1,700명 정도입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듯 100년간 제주도에 살면서 서로 동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는 말처럼 목자들은 왕래가 없는 육지 사람들보다 가까이에 있는 제주도 사람들과 더 친밀했을 겁니다. 물론 제주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별개입니다. 반란군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삼천 기병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병도 있을 테니까 어림잡아도 5,6천은 되었을 겁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연관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억울하게 회생된 사람도 꽤 많았을 거라는 뜻입니다. 1374년 7월 26일에 제주도 토불군이 편성됩니다. 최영희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염흥방이 최영희의 보좌 역할을 맡습니다. 이외에 이휘필, 변안열, 목인길, 임견미, 지윤, 나세, 김유 등 전투 경험이 많은 고위층 무장들이 토불군 장수들입니다. 토불군의 규모는 전함 314척에 2만 5,605명의 군사입니다. 외구를 방비할 일부 군대를 제외하고 정해병이 총출동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2년 후에는 조선의 태종이 제휘할 때입니다. 1396년 6월에 조선의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러 나서죠. 이때는 전함 227척에 1만 7,285명의 군사입니다. 얼추 보아도 최영의 군세가 1.5배는 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영은 대마도가 아니라 제주도를 정벌하러 갑니다. 이승계는 정벌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승계는 2년 전에 화령부윤에 임명된 후 한동안 고려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화령은 이승계의 고향인 함경도 지역입니다. 공민왕은 유연을 양광도 도순문사로, 홍사우는 전라도 도순문사로 임명해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육지에 주둔하면서 외국의 침입 등을 대비하는 예비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연과 홍사우는 모두 공민왕의 인척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침입이라고 하지 않고 불의의 사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를 두고 의심이 많은 공민왕이 많은 군사를 거느린 최영이 혹시라도 딴 마음을 먹을까 두려워서 인척들을 시켜 대비하게 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신돈 정권 때 최영이 죄거되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추측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8월에 들어서서 공민왕은 고위관료들에게 말 한 필식을 의무적으로 내게 합니다. 명예 곡물로 바칠 말을 보충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말을 제대로 얻어오지 못한 한방은의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인밀히 고려정부에 요청합니다. 공민왕은 장형과 유배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르는 와중인 8월 28일 최영은 제주도 정벌에 성공합니다. 토벌군은 가는 도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 추자도에서 잠시 머무릅니다. 이때 최영은 추자도 주민들에게 어망 짜는 법과 어망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추자도 주민들은 이러한 장군의 덕을 잊지 못해 사당을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언, 인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기록을 올립니다. 최영이 여러 군데를 거느리고 탐나 명월포에 이르니 적이 삼천여 기병으로 그에게 한가하였다. 여러 군데가 언덕을 내려가서는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자 최영이 한 비장의 목을 베어서 조리돌렸으니 대군이 일제히 나아가고 좌우에서 분발해 공격함으로써 그들을 격파하였다. 마침내 적의 괴수 사민의 목을 베어 머리를 서울로 전달하자 탐나가 평정되었다. 기록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몽골인이 난을 일으켰고 이를 고려군사들이 가서 토벌했다. 그래서 제주도를 완전히 고려의 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서술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죄 없는 제주백성들이 겪었을 비극도 있었을 겁니다. 최영이 10월에 개경으로 돌아왔을 때 공민왕은 죽고 없습니다. 우왕이 적유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공민왕 살해 사건의 진상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9월 2일에 인밀과 채비는 말 문제를 대충 마무리 짓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공민왕은 밀직 부사 김의의를 시켜 우선 마련한 말삼백피를 요동으로 수송하게 합니다. 이때 육로로 조공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표문을 홍무제에게 보냈다고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표문을 가지고 간 사실은 동지 밀직사사 장자원입니다. 9월 15일에 죽은 궁인 한시의 부친 한준, 조부 한평, 정조부 한통을 면양부원대군으로 외조부 한량을 면성부원대군으로 각각 추정합니다. 강령대군의 친모가 궁인 한시라고 거짓으로 포고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29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한시의 조상들을 추정한 것입니다. 강령대군의 정통성을 보다 확고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묘합니다. 공민왕이 마치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아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 듯합니다. 9월의 어느 날 부근에서 온 어떤 성녀가 강순용이라는 고려사람에게 이상한 소문을 전합니다. 원나라에서 왕독타불화를 고려국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왕독타불화는 공민왕의 조카뻘이 되는 왕족으로 27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새어나와 공민왕의 귀에까지 흘러들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잡혀온 두 사람을 문초하니까 암우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암우개의 입에서는 전 찬성사 우재의 간호가 부근에 장사하러 갔을 때 들었다고 하더라는 자백이 나옵니다. 병졸들이 그 간호를 잡으러 갔지만 이미 도주해버린 뒤였습니다. 이에 부근의 성녀와 강순용은 습방되었고 우재는 9월 20일 순위부에 수감됩니다. 이 사건 며칠 후에 공민왕이 살해됩니다. 그래서 부근이 배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9월 21일에 공민왕은 왕윤사의 영전에 행차합니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현의 화원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이현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여기에 작년 6월에 화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화원에서 잔치를 베푼 것이 공민왕의 마지막 연회가 됩니다. 다음 날인 22일 밤에 침전해서 살해당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기록을 끊어가면서 분석하겠습니다. 22일에 황관 최만생과 신하 홍윤 등이 왕을 시해하였다. 하루 전날에 만생이 왕을 따라 변소에 가서 비밀리에 아뢰기를 익비가 아기를 뵌지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영전을 부탁할 사람이 없음을 염려하였는데 비가 이미 아기를 뵈었으니 내가 무슨 근심이 있으랴 하였다. 조금 후에 묻기를 누구와 관계하였느냐 하니 만생이 아뢰기를 홍윤이라고 비가 말합니다 하였다. 익비는 일국의 왕비입니다. 왕비가 간통해서 남의 아이를 가졌다면 숨기든지 아니면 수치스러워 자살하든지 해야 정상입니다. 버젓이 황관에게 고백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아내가 남의 아기를 가졌는데 공민왕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습니다. 영전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뜻은 후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니노 아니 강령대군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30회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초음파 검사가 없어서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딸이 나오면 소용이 없고 또 실제로 딸이 태어납니다.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데도 벌써 아들을 임신했다고 즐거워하는 장면은 강령대군. 즉 우왕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런 데서 문장이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왕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창릉에 배하라고 주정하는 채 하면서 홍륜의 무리를 죽여서 입막음을 하겠다. 너도 이 계획을 알고 있으니 마땅히 죽음을 면하지 못할 줄 알아라 하니 만생이 두려워하였다. 이날 밤에 만생이 홍륜, 권진, 홍관, 한안, 노선 등과 모의하고 왕이 술에 몹시 취한 것을 틈타서 칼로 찌르고는 부러짓기를 적이 밖에서 들어왔다 하였다. 위사들은 겁을 내어 떨면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재상과 백관들도 변고를 듣고도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공민왕이 최만생에게 홍륜을 죽일 때 함께 죽이겠다고 합니다. 죽이겠다고 하는 말은 화가 나면 보통 때도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다만 이 기록의 분위기에서는 실제로 죽일 의도가 나타납니다. 조선학자들이 최만생에게 공민왕을 살해할 동기를 부여하려고 조작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속말로 공민왕이 최만생을 물러보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